안녕하세요. 통통 보아입니다 통통한 보통 아저씨. 요새 계속 날씨가. 덥습니다. 항상 건강에 유념하세요. 오늘은 제가 개를 탔습니다.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와이프가 저 혼자 뭐라고 술상을 찾은 경우는 처음입니다.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코 핏. 떨어지게 마시겠습니다. 안디도 다 만들었어요. 등갈비찌, 우엉조림, 오이소박이, 제가 좋아하는 적양파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술은 누리에 깔라마시를 타서 한번 마시겠습니다. 전국에 계신 누리 아버지들 힘내시고. 자 한잔 하세요. 음 맛있다. 맛있다. 이 꽃장은 집에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주셔서 만든 꽃장이거든요. 와 근데 되게 맛있네요? 와우. 와우. 맛있어 보여요 요 오이수박이도 아침에 저와 와이프가 만든 오이수박입니다 이 속을 제가 다 넣었습니다 예 제 친구 팁을 뵀습니다 우엉뚜리를 맛있네 우엉 맛있다 우엉 맛있다 우엉 맛있어 우엉 맛있다 우엉 맛있다 아 손을 안 쓸려고 했는데 손을 쫄깃네 아 손을 쫄깃 아 손을 쫄깃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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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내가 잘 준 술상. 진짜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야죠. 술상은 처음이어서. 밖에 갑자기 오늘 천둥무회가 치고 있습니다. 오늘 술을 여기서 더 마시지 말라는 소리 같습니다. 오늘 저의 혼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이제 계속 더워지잖아요. 여러분 건강 신경 많이 쓰시고요.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